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47회 신체소뇌사장사에 합격한 신두환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올해 38살이고요. 제가 이제 직업은 지금 현재는 측량사로 측량 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쪽 전공은 아니었고 제가 법학 전공을 해서 다른 시험을 좀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다가 이제 그쪽 시험은 잘 안 됐고 그 이후에 흔하게 다들 아시는 쿠팡맨 같은 배송 업무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직종도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하다가 직업학교까지 갔고 그 직업학교에서 측량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현재는 이제 측량 회사에서 측량 업무를 보면서 이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합격자 수험번호를 먼저 그 전날 오후 6시에 발표를 했을 때 제 수험번호가 사실 저는 없을 줄 알았어요. 없을 줄 알고 확인을 안 하고 다음날 점수만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더라고요. 점점 이제 가슴도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방에 누워 있다가 시간이 결국 6시가 돼서 가족들 몰래 한번 확인을 살짝 했는데 제 번호가 있는 거예요. 제 번호가 있어서 이제 처음에는 안 믿겼습니다. 처음에는 보면서도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손금사 같은 카페나 이런 거에서도 물어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동생만 조용히 불러다가 내 번호가 이건데 이거 있는 거 맞냐 이렇게 확인을 해서 맞다고 해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금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감이 나니까 좀 그때부터는 좀 눈물이 나와서 동생 빨리 이제 보내버리고 혼자서 좀 조용히 울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손해 사정사 준비를 이제 올해 1차랑 2차랑 같이 합격한 케이스인데요. 그 전에 이제 시험을 준비한 적은 없었고요. 작년 9월에 인스티비 1차 플러스 2차 얼리버드 결제를 처음 했어요. 그때 처음 해서 1차 준비는 그때 바로 하지 않았고 이제 9월에 2차 준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2월까지는 2차 준비를 먼저 하다가 올해 2월에 1차 준비를 해서 1차 합격을 했고요. 그 이후에 바로 다시 2차 준비를 시작을 해서 2차까지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총 공부 기간은 작년 한 9월부터 했으니까 11개월 정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층량 직업학교에 가서 이제 교육을 듣고 있을 때 그곳에 이제 같이 층량 자격증을 취득하러 오신 분들 중에 그 드론 쪽 그 교육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분은 드론을 하시면서 층량을 취득하려고 한 게 손해 평가사를 이제 준비를 같이 하시면서 손해 평가사 쪽을 생각하셔가지고 그분에게 손해 평가사가 뭔지 이런 거를 이제 여쭤보고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전에 전공했던 거하고도 전혀 무관하지가 않았고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해 평가사를 먼저 알게 됐고 손해 평가사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손해 사정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 사정사를 저는 준비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제가 이제 손해 사정사를 준비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서 바로 이제 인스티비나 이런 데서 공부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과연 이 손해 사정사가 저한테 맞는 길인지 어떤 건지 한번 저는 좀 그것을 자세하게 한번 탐색을 먼저 해보고 싶었어요. 나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선택하는 것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열심히 손해 사정사에 대한 자료를 제 나름대로 여기저기 검색해 보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이제 손꿈사 카페였고요. 손꿈사 카페에서 합격수기나 이런 것도 읽어보고 그쪽에서 이제 정보를 많이 얻다 보니까 뭐 인스티비도 있고 다른 타 학원들도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학원들 홈페이지도 한 번씩 다 들어가 보면서 그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그 학원마다 올라와 있는 합격수기나 이런 것도 한 번씩 다 읽어봤고요. 그렇게 읽어보다가 이제 인스티비가 가장 이제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학원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고 그런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서 인스티비에 있는 교수님들 샘플 강의를 한 번씩 이제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샘플 강의를 들어보고 나서 여기서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을 저는 얻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스티비에서 저는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차 공부 방법은 1차는 이제 객관식이다 보고 60점을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과목이 이제 세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는 아무래도 객관식이다 보니까 문제에 익숙해지는 것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먼저 저는 한 번 정도 빠르게 들었고요. 기본 강의가 끝난 후에 곧바로 이제 문제풀이 쪽으로 넘어가서 문제풀이의 역량을 키우는 것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기본 강의를 제가 빠르게 한 번만 돌렸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직장을 병행하다 보니까 복습이나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들었던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냥 한 번 훑어보고 기초적인 값만 잡고 바로 문제풀이를 넘어갔었는데 저도 사실 문제풀이 처음 했을 땐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풀이를 계속 2개년, 3개년, 5개년 문제풀이 넘어갈수록 조금조금씩 점수 나오고 다양한 객관식이다 보니까 다양한 패턴이나 아니면 답지에 선지 같은 게 비슷하게 주어지는 그런 유형 같은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차 준비는 길게 하시지 말고 좀 짧게 잡으시되 문제풀이를 해서 다양한 문제에 익숙해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저는 의학이론은 김윤아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고요. 김윤아 교수님께서는 이제 기본 강의가 끝난 후에 이제 모고 시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약집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자료 같은 거를 주세요. 요약집, 저는 요약집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윤아 교수님께서 이제 요약집도 별 3개에서 별 하나 정도로 그런 식으로 많이 간추려 주시거든요. 그리고 막판에 되면은 파이널 자료나 이런 걸로 좀 중요한 것들을 많이 추려주세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안 놓치고 다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의학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전혀 그쪽을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 용어나 이런 게 너무 생소하고 어려웠어요. 너무 생소하고 어려웠는데 이제 단순히 암기보다는 용어 같은 걸 좀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 의학용어 같은 것도 그런 용어가 나오게 된 이유 같은 게 있고 그런 용어를 쓰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 좀 그런 쪽으로 이제 정확하게 그런 의학이 맞는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면서 용어에 이제 좀 친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용어에 친숙해지고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용어에 익숙해지면은 암기는 조금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암기를 많이 하고 하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김강준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책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정형화된 사례 문제들이 있고 뭐 각각의 이제 의무배상 책임보험이라든지 근로자 배상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조금은 정형화된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그 다양한 사례들을 한 번씩 다 접해보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사례 문제들을 한 번씩 다 풀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저는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었습니다. 같은 문제를 이제 여러 번 풀고 그 이후에 그 기본서를 읽으니까 그 사례에서 적용되었던 쟁점이나 이런 게 기본서에 이제 있던 것들이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나중에는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사례 문제에 먼저 익숙해지고 기본서를 이제 회독을 하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기본서가 회독이 되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제 각각의 이제 지역적인 내용들 암기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책임근제는 준비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삼보험 같은 경우는 윤구목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윤구목 교수님이 이제 엄청 다양한 밴드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양을 자료를 제공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밴드는 거의 활용을 못한 케이스였어요. 밴드 같은 경우는 시간이 부족해서 활용을 못했고 대신 이제 선행테마나 이런 곳에서 윤구목 교수님이 주신 PDF 자료 같은 거를 활용을 많이 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삼보험 같은 경우는 양이 엄청 방대하지만 일단 표준 약관하고 장애분류표, 실손보상 같은 거는 무조건 기본 체력으로 깔아두고 가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이제 시간이 되시면은 상해나 질병 파트도 이제 거기서 더 하시고 거기서 좀 더 남으시면은 최신 판례까지 준비를 하시면은 올해처럼 불상사가 생겼을 때 대비가 좀 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기본 체력인 표준 약관하고 장애분류랑 실손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제 장애분류표랑 실손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서보다는 문제풀이를 반복하고 숙달하면서 거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기본서로 채워나간 케이스였고요. 약간 실손 같은 경우는 책임근제랑 비슷하게 좀 접근하는 방법이 저는 주요하다고 생각하고 장애분류표는 의학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의학하고 공부를 하면서 같이 장애분류표를 저는 이제 암기하고 그랬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보대인은 박서영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자보대인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고 점수도 잘 안 나오는 과목이고 저 또한 굉장히 많이 헤맸던 과목이었어요. 박서영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종종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이 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 부분에 파고들지 말고 전체적인 숲을 보려고 계속 전체적인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계속 회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이제 자보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되면은 아 그랬구나 하고 좀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점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 실력 상상이 된다. 계단식으로 실력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하면서 그 말씀이 100% 정확하다고 이제 많이 느꼈거든요. 이제 자보대인 같은 경우는 어 나무 문제에서는 나무 한 가지를 물어보지만 결국 그 나무 하나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그 숲에 있는 다른 나무들의 내용까지 다 끌어와야 되는 그런 좀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게 잘 머릿속에서 연계나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박세용 교수님께서 이제 사례 문제 같은 거를 선행 테마부터 많이 풀어주시거든요. 근데 자보대인이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사례보다는 좀 약술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례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맞냐 이런 게 좀 의구심을 갖는 수험생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의구심을 좀 가졌었는데 나중에 공부를 끝까지 하고 나니까 그 전체적인 숲을 보는 데는 사실 사례 문제를 통해서 몇 가지 쟁점을 가지고 그 쟁점을 사례 문제에서 풀어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주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세용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사례 문제를 풀면서 그 안에서 쟁점이 보이면 그 쟁점을 한 번 더 기본서에서 찾아서 한 번 회독을 하고 그 기본서를 읽다 보면 또 다른 쟁점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연계되는 것들을 찾아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그런 식으로 저는 기본서를 찾아가면서 회독을 한 케이스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전체적인 면이 보이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자보대인이 그렇게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둘 다 놓칠 수 없는 부분인 건 맞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좀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좀 깊게 파고들고 좀 하나를 보더라도 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본서나 이런 거를 읽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게 파고들고 좀 질적으로 놓치는 부분 없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294 시즌쯤 가면서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적지가 않거든요. 그때 되면은 이제 그 질적으로 깊게 많이 파고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만 추려내면서 조금 이제 양으로 많이 승부를 봐야 되는데 공부하시는 분들 다 많이 느끼셨겠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랄까 분명히 저는 어제나 그저께 이거를 봤는데 다른 과목을 한 번 또 보고 나면은 내일 되면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많이 질책하기도 하고 그런 힘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계속 양을 이제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양으로 계속 몰아쳐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기본 강의 할 때 그때는 좀 질에 많이 집중을 하고 모의고사 시즌에 되면은 그때는 이제 양에 집중을 하면서 절대적인 시간 이런 양을 늘리는 것에 이제 공부량이 그 공부 데이터에 대한 자료의 양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 집어넣는 양을 그 늘리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이런 주변 사람들이 뭐 이제 결혼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조금 제 스스로 이제 제 주변 사람들과 조금 비교가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 힘들기도 했고 이제 그거와 겹쳐서 이제 제가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걸 풀었을 때 점수가 안 나올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분명히 공부를 한 부분을 자꾸 까먹고 할 때 그럴 때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내가 과연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게 맞나 내가 끝까지 한들 내가 이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소 뭐 일주일에 몇 번씩은 했던 것 같고 심하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했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다시 제 마음을 잡고 이러는 것들이 가장 힘들었던 과정인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합격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올해 저는 동차를 했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또 2차만 준비를 한 번 더 해야 될 해야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올해 합격을 못하더라도 올해 후회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지 내년에 이제 한 번 더 이 시험을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일단 부끄럽지 않게 모든 걸 한 번 해보자 내가 이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김강진 교수님이 워낙 강의하실 때도 그렇고 좀 카리스마가 좀 있으신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만 강의를 듣다 보니까 김강진 교수님이 좀 사람들이 까칠하다 하시는 그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저도 이제 책임근제를 하면서 이제 질문글 같은 거를 이제 학원 게시판을 통해서 교수님들께 많이 올리고 했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김강진 교수님의 그 답변이 까칠한 면은 까칠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면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웠고 질문글을 올리는 것 자체도 무서웠고요. 근데 그 이면에는 수험생분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도 저는 많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좀 츤데레 같으시다 좀 그런 것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실제로 뵈니까 사실 그렇게 까칠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실제로 뵈니까 정말 좋으신 분이었고 이제 많이 수험생들을 정말 생각하고 이해해 주신다는 게 정말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사례 문제를 많이 회독했어요. 이제 문제만 계속 선행 테마부터 풀어 나눠주신 그 사례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풀고 또 풀고 이제 열 번까지는 아니었는데 다섯 번 이상씩 계속 풀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례 문제의 앞에 내용만 봐도 아 이거 어떻게 뭘 적용해서 어떻게 계산하고 이제 답이 이게 뭐 얼마였는데 라는 이 정도가 기억날 정도까지는 사례 문제를 계속 반복 숙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소도 잘 읽혔던 것 같고요. 네 저는 일단 신체 손해 사정사 자격증 취득으로 이제 저는 첫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실무자로서의 역량을 이제 키우는 데 많이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실무 수습이라든지 이렇게 실무에 나가서도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많이 이제 판례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일단은 실무에 이제 집중을 해서 역량을 키우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할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차량이나 재물 손해 사정사 아니면은 또 신체 손해 사정사하고 또 연계되는 다른 자격증도 취득을 그 나중에 일단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현재는 제 역량을 키우는 것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 사정사 준비하시는 이제 다음 후배 분들 후배가 되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안 될 것 같았는데 정말 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놓지 마시고 정말 마지막에 한 번 읽었던 마지막에 한 번 읽었던 그 한 문장, 한 단어 그걸로 인해서 합격이 정말 당나귀 좌우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에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안 된다 한들 끝까지 해보자 하면서 정말 끝까지 놓지 않고 하시다 보면은 달콤한 결실 많이 맺고 달콤하게 이제 합격자의 반열에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놓지 않고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